천방지축 수령아들과 고승 합천에 어느 수령이 있었는데 나이 60의 아들 하나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동자식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하는 바람에 이 아이는 13살이 되도록 낱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해인사의 한 대사가 수령과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여서 수시로 합천 가나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수령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걱정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합동이 될 나이인데도 아직 배움에 들지 못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령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글자를 가르치려 해도 부작스러워 통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매를 들 수도 없고요.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사대부가의 자제가 어려서부터 배우질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려지고 말 겁니다. 무조건 낚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글공부를 안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아드님의 됨됨이를 보니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소승이 그에게 학문을 가르쳐보려고 하니 사또께서 허락해 주시는지요. 그야 불감청구 소원이고 말고요. 대사께서 분도하여 아이가 무지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야 천만다행 아니겠소. 이에 대사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다짐받아 놓을 게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기를 소승 때때로 하되 오로지 글공부 과정을 어미 세우는 데만 신경 쓰라는 내용을 글로 써서 도장까지 찍어 소승에게 주십시오. 또한 산문으로 한 번 보낸 뒤로는 절대 누구를 보내거나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은정을 끊어낸 뒤에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령은 대사가 말한 대로 문건을 써서 내주었고 그날로 아이를 산사로 보내고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산사로 올라간 뒤 이리저리 날뛰며 노승을 멋대로 깔보아 욕을 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사는 못 본 척하며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아침 대사는 고깔과 도포를 정지하고 서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았고 제자 3, 40명이 불경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 예의가 정숙하고 법도가 있었습니다. 대사는 상대하게 명하여 아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끌려오면서도 시끄럽게 울어대며 욕까지 했습니다. 너는 죽놈으로 어찌 감히 양반을 이리도 욕고인단 말이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 내놈을 때려 죽이고 말테다. 그러고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계속 각을 썼습니다. 천번 죽이고 만번 죽일 이 대머리 도적놈아 대사는 큰 소리로 꾸짖으며 제자들을 다그쳐 아이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끌고 왔고 대사가 문건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부친이 나에게 써준 것이다. 이제부터 너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렸느니라. 너는 양반가의 자제지만 글자도 모르고 하는 짓이라곤 퇴학질 뿐이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대사는 곧바로 송곳 끝을 불에 달구더니 아이의 넓적다리에 찔렀습니다. 아이는 까물어쳤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는 애걸 복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사부님 말씀을 따를 테니 제발 찌르지 마세요. 대사는 송곳을 쥐고서 아이를 꼬집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다가 한식경이 지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가까이 오라하여 천자문을 건네주었습니다. 대사는 이 책을 날마다 읽는 걸 일과로 삼때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나이도 제법 들은 데다 원래 생각과 식견은 뛰어났던 터라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날고 열을 들으면 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익힌 덕분에 1년 남짓이 되자 그는 물리가 크게 태였습니다.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긁은 문은 이미 깨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글을 읽을 때마다 훈잣말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4대 부인 내가 2절의 중놈에게 욕을 당했으니 이는 다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기필코 저 중놈을 때려 죽여 오늘의 한을 풀고 말리라. 이런 일념으로 그는 흐트러짐 없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대사는 이제 그에게 과거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말했습니다. 너의 공부가 이제는 충분하니 과거 볼 준비가 되었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야겠다. 다음날 대사는 아이를 가나에 데려가 수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그리 일취월장했습니다. 과거에 극제하고 나면 문인자리까지도 오르겠지요. 이제 소승은 여기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아들은 혼인할 나이가 되었고 친부를 택해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상경하여 과장을 출입하며 과거를 보았는데 3년 뒤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경상감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속으로 폐재를 불렀습니다. 네 이제 저 해인사의 노승을 잡아 죽여 지난 날의 분통을 씻을 수 있겠구나. 경상도에 내려온 그는 순시를 나가면서 친문하는 형구를 단단히 갖추되 따로 큰 곤장까지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질을 잘하는 자 서너 명을 뽑아 뒤따르게 했습니다. 사찰에 이르렀을 때 당장이라도 노승을 때려주길 유량이었습니다. 감사의 행차가 해인사 입구에 들어섰을 때 노승은 아래 승려들을 데리고 길 한편에서 예로써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를 보고는 가마에서 내려와 손을 맞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노승도 기쁜 낯으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스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일근이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죽기 전에 감사 나리에 이런 당당한 모습을 뵙다니 이만저만 다행이 아니군요. 돌은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소승이 거쳐하는 상방은 사토께서 지난 날에 공부했던 그 방입니다. 오늘 밤 그곳으로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여 누워보면 좋겠군요. 감사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밤이 깊어진 뒤 둘은 함께 노승의 선방에 누웠습니다. 그때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토께서는 아이적 배울 때 반드시 소승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랬었어. 그러시면 과거에 극제하여 벼슬에 오른 뒤로도 계속 그 마음이 있었는지요. 그랬다오. 그럼 감사로 오실 때도 소승을 때려 죽이려고 작심했겠군요. 하면 따로 별장에다 배질하는 자들도 꼽아왔겠군요. 그랬다오. 그렇다면 지금 사토께서는 왜 저를 때려죽이지 않고 가마에서 내릴 때 반가워했습니까? 감사는 씩 웃었습니다. 옛날에 맺힌 하니야 마음에 있지 않고 있었소. 그런데 스님 얼굴을 뵙고 보니 그 마음이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듯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이 일지 뭐요. 소승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사토께서는 앞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오실 겁니다. 아무해 아무날에는 향량 감사가 될 것이고요. 그때 소승이 상자를 보낼 테니 사토께서는 소승을 만난 듯이 잘 대접하고 두와 함께 묵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노승은 다시 종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토를 위해 평생의 운수를 점쳐 1년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몇 살까지 살면 지위는 몇 품까지 올라갔는지를 원하게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향량 가명의 일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감사는 쌀과 돈이며 삼배와 무명천 등을 절에 듬뿍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정말 그는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평양 가명에 있던 어느 날 문지기 병조리 아래였습니다. 경성구 합천군 해인사에 중이 들어와 뵙고자 합니다. 감사는 순간 떠오르는 일이 있어 당장 들라 했습니다. 중이 들어오자 감사는 동원으로 오르라 하여 그의 소매를 붙잡고 우승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저녁 잔도 겸상했으며 밤이 되자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심한 때였습니다. 온돌이 너무 뜨거워 관찰사가 잠자리를 옮겨누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별에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고 있던 중을 손으로 더듬었더니 누워있던 데서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감사는 구시라치를 불러 등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온 등불을 밝혀 살펴보니 칼나리 중에 배를 찔러 오장이 튀어나 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감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주검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사린 사건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감사가 아끼던 기녀가 있었는데 바로 암흑의 간노가 좋아하던 애였습니다. 둘은 서로 푹 빠져 있었던 사이여서 간노가 안심을 품고 감사를 찌르려고 들어왔다가 아랫목에 누워있던 중을 감사라고 여겨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그 간노를 잡아들여 어미 신문하자 하나하나 이실 찍고 했습니다. 감사는 결국 이들을 법으로 다스렸고 죽은 중은 염을 하여 해인사로 운구해 보냈습니다. 해인사 대사가 이런 화가 있으리라는 걸 미리 알고 일부러 상자승을 시켜 병고를 대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대사가 점쳐준 운수 그대로 였습니다. 감사는 감사는 해인사의 대사 덕분에 큰 벼슬 길에도 오르고 병고를 피할 수 있었기에 대사에게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철없는 행동들을 미우쳤습니다.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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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